증평군청 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는 25일 지역 내 삼보상골 소세지체험 마을과 연계해 가족과 함께하는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실시했습니다. 이번 활동은 소세지를 제조 판매하는 과정을 알아보고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등을 통해 다양한 직업을 이해하고 가족 간 율대감도 형성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.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과 가족 6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체험활동은 농촌에서의 진로직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미래 직업인으로서 익혀야 할 기능과 태도 등 청소년 자신들의 진로직업을 탐색해보는 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. 김병로 관장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내외 뉴스 통신 이건수입니다. 내외 뉴스 통신 이건수입니다.